모닝무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모처럼 기분 좋은 상승장이 또 나와졌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음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했고요.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뿐만 아니라 다음달 밸리업지수 출범을 앞두고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장종 2700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 여전히 완연한 V자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해야 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또 하락을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살짝 부담은 되는데요. 그래도 반등다운 반등 다시 한번 나와주기 바라면서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반등이라 다행인데 딱 월요일장 낙폭만큼의 반등이니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장 한마디 금리 인하기대와 엔비디아 상승이 쏘아올린 축포라고 정의받습니다. 월요일 미 증시 상승 효과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준 화요일 국내 증시. 매파적인 인물인 닐 카시카리 미니폴리스 여는 총재의 9월 금리 인하 언급이 주 후반 일정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엔비디아도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당 130달러를 회복하자 SK하이닉스가 장중 20만원 회복에도 성공했던 전코레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화요일인 어제 양대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상승 마감했고요. 또 중동 긴장이 완화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도 이날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더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은 2,800억 원, 선물은 3,600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외국인은 코스닥 현물 또한 약 1,000억 원가량 사들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관 또한 양시장 순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수급 흐름 속 코스피는 장중 2,700선을 터치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줄이며 0.83% 올라 2,696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SK하이닉스가 장중 20만 원을 돌파하는 등 반도체 주들과 밸류업 관련 주들이 코스피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전반적인 반도체 주 강세 속 세부적으로 소부장 주들이 지수를 상승을 견인했고요. 1.28% 올라 78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한 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도 함께 짚어볼까요? 이날 초전도체 관련 주들은 강세 보였습니다. 앞서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과 초전도체 관련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고 밝혀냈는데요. 이에 신성 델타테크는 18% 급등했고요. 덕성 역시 7% 올랐습니다. 앞서 밸류업주들이 시장을 움직였다고 전해드렸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9월 밸류업지수 발표를 앞두고 주주환원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에 DB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은 각각 8%와 4.9%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손해보험주뿐만 아니라 DB금융투자, 메리츠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삼성증권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금융주 전반이 강했습니다. 이어서 건설주인데요. 월별 누계 건설수주액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건설사들이 원가율 방어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부각됐습니다. 이에 AC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은 4% 넘게 올랐고요. 건설 대표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이렇게 반도체와 금융주에 힘입어 전거래일 2,700포인트를 회복했던 코스피 시장 이뿐만이 아니었죠. 화요일장은 코스닥 시장의 1% 넘는 상승이 기여도가 컸던 쪽, 바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안에서도 전기차 포비아 현상의 상용화 시점만 기다리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자세하게 토파 보겠습니다. 인천 청라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도 이렇게 뼈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이 참 처참하기 그지없죠. 이번 사건을 비록 전기차 화재가 심각한 이유는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 불이 나고 옆에 있는 배터리까지 연쇄 폭발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일단 불이 나면 끄기도 매우 어려워서 이런 화재 사고 위험 우려가 항시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대폭 낮춘 꿈의 배터리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를 통해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all, 고체, solid state, 배터리로 모든 구성 요소가 고체 상태로 이루어진 배터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제품이죠. 사진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좌측이 리튬이온 배터리, 우측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이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의 이온을 전달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전해질은 모두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것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인 겁니다. 실험을 해봤는데요. 액체 전해질에 불을 붙여봤고 고체 전해질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액체 전해질에는 물을 끼얹어도 그 불길이 쉽게 꺼지지 않았고요. 반면 고체 전해질은 아예 그 불 자체가 쉽게 붙지 않습니다. 불을 갖다 붙여도 까맣게 그을릴 뿐 불길이 아주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고로 전해질이 고체인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열폭주 가능성이 크게 주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개발이 어렵고 가격도 비싸 우리는 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일단 안전합니다. 발화 가능성이 낮으니까 안전하겠죠. 고온이나 충격에 의한 폭발 위험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는데요. 액체가 아닌 고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배터리 보피를 줄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겠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주행거리도 증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완전 충전 시 최대 800km 주행거리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요즘 나오는 신차 전기차 GM 얼트엄라인이 완충 시 최대 460km 정도 주행거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에 비하면 무려 두 배나 가까운 주행거리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안전성까지 높아지니 고체 전해질 배터리는 고속 충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로 꿈의 배터리라 불릴 수밖에 없는 이 전고체 배터리. 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몇 가지 기술적 난관을 좀 잘 극복해줘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에너지 효율성부터 잡아야겠죠.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보다 이온 전도도가 낮아 효율적 에너지 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서 액체 전해질 수준의 전도도를 갖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산성에도 그러니까 생산을 해내는 그 양산성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고체 전해질의 생산 과정은 대기와 습기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비활성 기체 즉 일반적 공기 함량과는 달리 화성을 지니지 않는 기체 공간에서 생산을 해야만 하는데 이 공정이 또 굉장히 비싸다고 하거든요. 고로 높은 비용까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계면 저항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계면 저항 말이 좀 어렵죠. 서로 다른 물질이 접하면서 생긴 두 물질 사이의 공간에 생기는 높은 저항을 의미하는데요. 전고체 전해질과 전극간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저항은 에너지 밀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고체와 고체의 접촉 어려움을 해결하는 부분에 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상용화인 시간이 더 투자될 수밖에 없는 현 시점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벡터리 3사가 양산 목표로 잡은 시점도 빠르면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입니다. 생산 공정기술 개발 더 이루어져야 하고 황화리튬 같은 원료도 아직 전세계적으로 생산업체가 많지 않으니 상용화를 하기에는 아직 가격이 너무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고로 양산이 2027년에 된다 하더라도 고가의 완성차에만 탑재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자 그럼 관련주 움직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최근 경북 구미에 황화리튬 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부각을 받은 바 있는데 8월 5일 이후 아주 가파른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전날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FPCB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만 전고체 업체에 투자한 바 있어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20%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한농 화성까지 보시죠. 정밀화학제품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국채과제로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 개발을 주관한 바 있어 관련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17%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레이크 머트리얼즈입니다.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관련 기술 및 공정 개발을 완료한 바 있어서 실적 호전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생산 공장은 증설 완료됐고요. 이게 가동을 시작하면 생산량은 더 늘어나고 경쟁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캐즘 구간에서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란 위기를 맞닥뜨린 시장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길 게임 체인저 전고체 배터리의 하루빠른 상용화를 기대해보며 관련주 움직임 우리는 좀 중장기적으로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사주 관련 공시인데요. FNF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만 2천 주, 지난 16일에는 만 7천 주를 장례 매수한 바 있는데요. 어제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면서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총 3만 천 주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사주 대림의 경우 자사주 30만 주를 계열사인 사조시푸드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약 177억 원인데요. 운영자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약품은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 계량신약에 국내 임상 3상을 추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식약처에 관련 임상계획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7.5% 올랐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전문 업체인 TDS팜이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합니다. 어제 K3i와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공모가를 밑돌며 마감하자 IPO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는데요. 오늘 상장하는 TDS팜은 어떻게 마감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외에도 전국 93%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에듀테크 플랫폼 업체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22일까지 진행되고요. 확정 공모가는 3만 2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HLB 판화지는 주식 약 21.1%가 보호의 수에서 해제됩니다.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밤사이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가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이로써 항암제 안에서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국내 이야기, 제약이 탄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오늘 유한양행의 주가 추이뿐만 아니라요. 전날 SK하닉스 급등에 반해서 쉬어갔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워놓되어 숨고르기 향상이 짙었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장에서 한번 주시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